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사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 구평의 현장의 그 열기를 조금은 차분하게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가다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수원과 수투라는 공통과목 체제가 3년 차인데 이번 9평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바 수원 수투 모두 공통과목으로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되었지만 수원은 6월달 이후로 그 이전에 구축되고 새로 생긴 과목이잖아. 사실상 중요 과목으로는 첫 등장인 건데 그 모습이 이번 6평과 9평을 통해서 크게 변한 것 없이 계속 같은 어떤 주제의 영역 속에서 확장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투는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 9평을 통해서 본인이 수원이냐 수투냐 수원, 수투 중에 어디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학습을 좀 해야 될까의 입장에서 보면 수투의 학습 방향을 잡는 게 더 어려운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수투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수투 삼분지게 이게 어디서 들어본 사자성어인데요. 삼분지게. 천하삼분지게. 아니, 사자성어는 아닌가요? 천하삼분지게라고 제갈국명. 삼국지에서 제갈국명이 딱 나타나서 유비한테 유비가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사실 이따만한 위나라가 있었어요. 위나라는 아니고 조조세력이 있었지. 그 밑에 손건의 세력이 조조세력의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제 유비는 유랑민들을 끌고 다니면서 인덕을 쌓고 장수들을 사람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을 만났는데 제갈량이 유비의 편에 서면서 처음 내놓은 전략이 오겁니다. 천하삼분지게. 위쪽에 조조의 나라, 조조가 다스리는 곳. 그게 나중에 위나라가 되죠. 조조의 세력과 손건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라고요 나중에 고세력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워서 천하를 3등분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일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딱 지금의 형국이 수2의 형국이 딱 이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수2를 3개의 영역, 카테고리로 구별하자고 얘기할 생각이고 이건 철저히 교과서의 단원이 아니야. 기출과 출제의 포인트와 영역에 관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그냥 편의상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부르듯이 내가 어떠한 영역에 주로 학습의 방점이 찍혀있었는가 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좀 장점인가 이것을 구별해내고 골고루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지막 코스를 잡아보자 라고 제안하려고 해요. 처음 여기 광활한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수2의 어떤 영역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형 수2 나형은 무려 15년이나 지속되면서 수2 과목을 문과시험의 과목으로서 계속 문항에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 기출이 꽤 많아. 그리고 수능 수2하면 시중에 참고서는 아직도 그거야. 나형 수2 공통과목 수2가 이렇게 아직은 3년차 밖에 안 됐으니까 나형 수2가 훨씬 많고 공통과목 수2가 일부 끼어 있는 상태겠죠.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나형 시절의 수2는 가형에서는 가형에서 다루지만 나형은 좀 다루기가 좀 그런 이런 나형만의 조금 난이도를 낮추거나 좀 순둥순둥한 주제들 그것의 표현들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전형적인 함수를 결정해내는 과정도 3,4차 함수의 성질과 접선 비율 이런 게 다 이 시절에 나온 거예요. 접선 비율 3,4차 함수의 개형출은 이런 거 있죠. 그런 나형 수2를 베이스로 한 실전 개념 강의들이 여전히 다수고요. 이게 이제 수2의 가장 큰 포션입니다. 문제는 이게 수2인 줄 알고 수2 공부를 내가 웬만큼 다 한 것처럼 느껴왔는데 개념도 하고 실전 개념 강의도 따라하고 기출도 회독을 했는데 6평, 9평 2연패를 해버린 거죠. 뭔가 좀 안 맞아. 내가 공부한 거랑 너무 벗더라. 그래서 문제의식이 깊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사실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경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간은 3년 차라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미 이쪽 큰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건 실제 실증이 되고 있어. 공통시절의 수2 여기에 이제 대비를 시켜줄게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함수의 성질 함수 성질 이를테면 비율 아니면 개형 이런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함수의 성질들을 막 익혀서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거예요. 인수를 이용한 풀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중요한 기초인데 그것이 수능의 전부가 아님을 최근에 뭐가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극한 조건이 되게 세게 나오고 있어. 극한이 리미트 좌극한 우극한이 막 구별돼서 핵심 조건으로 막 등장하고 있고 합성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함수가 좀 일반화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구간별 함수가 많이 말도 없는데 어?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복수로 나오니까 구간이 교점에서 갈아탈 수 있고 막 쪼개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은 나형 시절을 다루지 않았던 나형에서는 그런 거 다루지 않았거든. 구간별 함수를 막 세게 냈죠. 최근 2년간 최근 3년간 그리고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정접분 함수 이게 다 가형의 스타일들이거든 사실 예전 가형의 스타일들이 수트로 밀고 들어온 거죠. 구별 좀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은 이 두 개를 골고루 가르쳐 왔습니다. 아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 대표적인 수트의 변별력 문항 트레이닝 코스로 브리스트 킬러라는 강의가 있어요. 비트케이 수트 이걸 적절히 안 배워서 특히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최근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온 비트케이 수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야 이 두 개로 지금 6평 9평은 조금 부족해요. 선생님 6평 끝나고 나서 바로 이쪽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선생님 게시판에 들어오면 6월달에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간단하게 네모 글으로 하나 써 놓은 게 있거든 6평 공통과목의 주요 문항의 변별력 포인트를 쭉 작성해 놨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놨었냐면 6월 22일 거야 아마 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 공통과목의 이런 가형의 흡수 가형의 포인트들을 흡수하는 건 말고 고일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일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그 이후에 모의고사 커리큘럼에 주로 고일수학을 많이 이미 9평 전에 3개월 전부터 그렇게 집어넣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 요소는 이질적이야. 많이 이질적이야. 이거는 그래도 수2잖아. 근데 얘는 더 기초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 2차 함수 2차 함수 대표적인 거죠. 2차 방정식 근과계세 관계 이게 다 고일수학이거든요. 자연수 조건 수1 뿐만 아니라 수2에서도 자연수 조건 6평 22번 같은 거 보면 자연수 조건이 세죠. 집합 집합 해석 수학 기초 이론들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6평 이번 9평이 좀 더 세게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이걸 버려 버려 이거야. 아유 수능은 수2 과목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뭐 9평이 이상한 9평을 너무 학평처럼 내버렸잖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3분지개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쓰이겠지. 안 쓰이지 않아. 2년간 열심히 변별력 포인트를 잡아 놓은 것들을 버려야 안 버려요.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비율이 조정되면서 또 나오겠죠. 9평은 과격하게 수2를 밀어붙여 본 거죠. 확평스럽게 이른바 6월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결과물로써 수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분 있잖아. 서로 대립하면서 보완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 느낌은 올 거야. 뭔지 분명히 느낌은 올 거거든.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수2를 어떻게 생각해왔는가 우리 어떤 친구가 이래요. 이제 ptk 수2는 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죠. 누가? 공통수2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사람들. 선생님 제가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9개월 내내 수2는 이건 줄 알았어요. 라는 친구도 만났어. 왜냐하면 실전 개념을 배우고 기출을 3회독하면 잘 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루틴하게 이런 조건은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그런 어떤 행동 지침들을 작성하고 싶었던 거야. 잘 안 통했잖아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기출이 많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어떤 특정한 경향성을 절대화하는 걸 경향성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실전 개념을 습득해 보는 건 좋은데 절대화하면 안 돼요. 지금은 천하 3분지 계시되니까. 자, 스스로 어디가 좀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번 9평이 곤란했던 점 내가 6평이 곤란했던 점 모의고사나 실물을 풀면서 어떤 단원과 어떤 성격의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거 어떤 걸 주로 풀어봤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결국. 다만 여러분들 이걸 직접 한번 수치화해 보고 그러고 싶은 좀 정교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 미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첨부해 드릴게요. 그걸 보고서 비율 맞춰가지고 채점해 보고 반응도 스스로 채점 점수보다 반응도를 체크하면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에 맞게 이 세 코스에 맞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과거 기출들이 여기 주로 들어가요. 실전 개념들 선생님이 BTK가 이쪽을 강화시킨 커리큘럼이고 이것은 실전 모의고사의 속속들이 이렇게 이미 1, 2, 3 반영에 들어가고 있는데 9평 위에 더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뭔가 이것에 대한 안내도 향후 조금 더 빠르게 너무 늦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수투 잡아 나가 봅시다. 수투 천하삼분지계 수투삼분지계 여러분 나름 이해됐죠? 그러시면 선생님이 첨부해 주는 것과 이후 다시 수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그러한 학습 방향에 대한 조언 참고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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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